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트랩법 성명석수원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일TV 2021년 상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성소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특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날씨가 아주 요란합니다. 엄청 겨울에는 춥고요. 그리고 또 봄, 가을에는 비바람이 치고 이런데 오늘은요, 이게 예년 날씨하고 좀 다르게요. 때이른 더위가 거의 폭염 수준입니다, 날씨가. 어쨌든 6월 첫째 주, 6월 첫째 주 6월 첫째 주 수요일이 되네요. 그러면 6월 말까지는 우리가 상반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6월이 지나서 7월이 되면 제 멘트가 바뀔 겁니다. 2021년 하반기 특집방송 그러면서 또 타이틀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오랫동안 잘 버텨왔습니다. 저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코로나19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제 날씨가 오늘 더워서 그런지요. 제가 이제 멀리 대전서 오면서 마스크를 그렇지 열차 안에서도 그냥 차고 있어야 되니까요.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주 숨 막혀서요. 코에 뽀루지가 다 났습니다. 그런데 내 달이면, 즉 다음 달 7월 아니면 혹 6월 정도에는요. 이제 6월 한 중순이나 6월 말경에는 마스크를 좀 벗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회 접종, 백신 1회 접종자는 뭐 이제 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건요. 그 전에 있었어요.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증상은 좀 비슷비슷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스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둘, 셋 잔 하고 없어졌고요. 메르스도 그러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왜 유독 그렇게 길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어쨌든 다음 달, 어쨌든 7월 그리고 또 2학기 때는요. 예전처럼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1년 한 반 정도가 좀 넘어가는 이 시점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상화폐라든가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바로 동학개미, 서학개미.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런데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투자에서 다시 구라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럽 중시로 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쨌든 주식은요. 저도 이제 여기 방송국 오면서 지나가는 말로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대화를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두 친구가 지나가다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주식을 특정한 주식을 이야기하면서 2만 원 밑에서 샀는데 올라갈 줄 알았더니 1만 2천 원까지 지금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 친구는 왜 샀을까요? 그 종목을 무슨 생각으로 샀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또 이 방송, 또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타이틀이 생기기 전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가리, 그래서 나가리 매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용어는 아무래도 제가 좀 약간 싸그레틱, 그렇죠?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싼 마이 맛이 나서 다른 용어로 바꿔서 오늘 방송을 진행합니다. 차트 들어가서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자. 여러분, 짧고 굵게 사는 건 좋은데요. 정확해야 돼요. 아주 논리적이고 수리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한번 방송을 시작해보죠. 나는 왜 개인이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갈 텐데요. 한번 좀 방송하면 갑니다. 자, 아예 초크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복하는 거죠. 그죠? 적군요. 어쨌든 들어올 만한 그 곳, 그렇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항상 매복이죠, 매복. 매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차트를 열면서 초크포인트라는 말을 할 겁니다. 초크포인트라는 말을 할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사실 과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초크페그 내가 포인트, 포인트 얘기했는데요. 원래 원 제목은 초크포인트였죠, 그렇죠? 매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선멸하는 건데요. 그런데 선멸이 아니라 같이 따라갔다 나오는 거죠. 돈 버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주체인데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즉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더라. 그리고 큰손이라고 하는 각 특정 회사의 대주주겠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는요. 돈을 땄다는 곳은 때는 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한번 가보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또 끝자락을 부여잡고 여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라고 써 있죠, 그렇죠? 이 종목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보시자고요. 저쪽부터 쭉 보면요. 저쪽부터 보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성수양의 나는 외견이다. 카트 그래요. 저쪽에서 거래량을 보면요. 없다가, 거래량이 없다가요.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큰 거래량이, 큰 거래량을 동반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선이 하나 올라오고요. 여기에 바로 회색 화살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뗄나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나무라고 한번 지칭을 할까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뗄감 준비해서 이렇게 나무 토막을 토막토막 내놓죠, 그렇죠? 토막토막. 그래서 우에서, 우에서 도끼로 딱 찍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윗그림자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만큼 갔었다가, 그렇죠? 장 후반에 밀려 내려와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죠.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요? 그렇죠? 종가와 고가라는 건데요. 종가가 여기는 9.04라고 되어 있고요. 고가가 15.8이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4%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7% 이런 말을요. 아주 귀가 따갑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야기를 꾸준하게 했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땡큐. 밑에 그 자막은 내리셔도 되고요. 차트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갑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이 부분이요. 캔들이 있었고 여기도 거래량은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제가 지수 22평이라고 했어요. 21, 2평. 21, 2평. 21은요. 주의시장이 한 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달 평균 거래량을 다 더해서 나누기 20. 그래서 선을 거는 거죠. 사실 이동평균선은 언제 누가 쓰느냐면요. 포병이 쓰는 거죠. 포병. 포병이 쓰는 거예요. 사실 이동평균선은 군사용어인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차트에. 오케이. 물을 뺐죠. 그렇죠? 물을 뺐서 또 다른 2평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그것은 바로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 확대해서 저쪽에 보면 첫 번째는요. 포크라고 해서 바로 종가 부분에 갖다 대고요. 두 번째는요. 헌터라고 해서 여기는요. 중심에 이 캔들이 가져다 대고요. 마지막에 하나는요. 바로 이거를 초코 포인트라고 해요. 그냥 포인트라고 할게요. 포인트, 포인트, 초코 포인트인데 이거는요. 바로 시가가 되겠죠. 시가와 종가와 중심에 그렇죠? 예, 쇠수랑 가지고 왔었죠. 그렇죠? 쇠수랑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2회에 걸쳐서 쇠수랑을 들고 왔었죠. 그렇죠? 쇠수랑을 들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은 열, 들지 않겠습니다. 왜? 다음에는 도끼를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고맙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앞서 캔들은요. 일단 여기 이제 물이 채워졌던 캔들은 퍼센트를 보기 위함이에요. 7에 14를 보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평선을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단, 이 캔들의 영역, 즉 물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여기서 이게 지금 이 녹색, 점선이 나타내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종가로부터 여기가요. 7%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셨죠? 스트롱 넘버 2054가 되겠습니다. 2054, 과거형이고 2042가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77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77이라는 답이 나오는 건데요. 이건 수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요. 코덱 그리스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여기까지 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바로 기준이라는 거고요. 바로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즉 뭘 얘기냐면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절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 기준보다는 원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법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징역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수장이 대통령이 혹시 가상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제가 얘기한 대로 주식을 해라. 안 그러면 너 저기 벌금형을 때리겠다. 저 이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64%가 지금 표기가 돼 있죠. 그렇죠? 64%. 오케이. 여기 지금 확인됐으면 두 번째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 대비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흑자기만 하면 된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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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 여러분들이 인생은 적자 인생, 아니 흑자 인생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뭐가 나오냐면 부채비율, 유부율. 이제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수장의 투자 비법 프랜카드가 사라지면서 카메라가 올라가네. 감사합니다. 28%에 지금 부채비율이 1,400여경. 25%. 25%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수장의 투자 비법.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요. 상단에요. 상단에 보면요. 스냅샷 옆에 옆에 재무제표를 클릭해서 밑으로 살짝 내리면 안정성 지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안정성 지표.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인의 심정, 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제 방송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밤 11시에 앉아서 듣는 분들은요. 지겨워야 돼요. 제 목소리가 지긋지긋해야 돼요. 그런데 오다가 갑자기 이 방송을 봤더니 그래요. 들을만하죠. 그렇죠? 자꾸 드려야 돼요. 100번은 드려야 돼요. 100번은 드려야 되겠죠. 유동 비율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가 많아야 돼요? 이게 많아야 된다고요. 회사나 집이나 가게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케이. 이해 가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가게는 집이 아니고 자영업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BPS죠. 바로 청산가치라고 하는 청산가치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BPS, 청산가치 이 뜻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 회사가 갑자기 나 그만할래. 나 돌아갈래. 나 때려질래. 그랬어요. 그래서 다 정리해서 발행한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렇죠? 적어 대비 딱 두 배죠. 두 배 두 배를 계산해서 1250, 2500, 3750 459, 5000원에 다시 한번 써볼까요? 1250, 2500, 2500, 3750, 3750 459, 5000원에 그리고 6250, 그리고 750 8750 그렇죠? 이게 다예요. 그리고 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안에 다 집어넣는 거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이 방송을 끝까지 계속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7,628원을 더해보는 거죠. 7,628 더하기 7,628원 15,256원인데 목표가는 12,500원이 되는 거죠. 12,500원 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이 되거든요. 25,000원이 아닐 바에는 12,5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5,000원이 목표가가 되려면 BPS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문제 제가 드리는 문제는요. 예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해방 중이 또는 194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을 우리는 해방 중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1953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우리는 베이비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은퇴 세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한 번요. 이때 다녔던 분들은 이분들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죠. 그렇죠? 국민학교. 1학년 산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5,000원이 목표가가 되려면 그렇죠? 두 배라 한다. 그러면 저기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될까요? 정답. 여기 써 있잖아요. 12,500원. 12,500원 더하기 12,500원은 얼마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요. 그만. 이만이 이만이요. 그렇죠? 그래서 1,2,0,2,0,3,7,0,4,9,5,000원에 6,2,0,7,0,0,8,7,0. 딸딸딸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2,500원을 딱 우리가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언제 매매해놓냐? 얘네들이 들어와야죠. 얘네들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렇죠. 얘네들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요. 차들이 빵빵빵빵 차들이 다니는 뿡뿡뿡 차들이 다니는 도로예요. 그러면 여기에요. 인도가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 인도. 저쪽 코로나로 심각한 그쪽 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여기는 차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요. 인도. 이쪽에서는요.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그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뭐라고요? 외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방송용으로 부적합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2,500원으로 정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얘들이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거죠. 비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진짜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보다 정말 아니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진상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들어봤죠? 이건 내부에 검색하면 나와요. 진상이야.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진상은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진상. 가을날 말해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낙엽이 바짓가량이 딱 붙어서 털어도 안 떨어지는 거죠. 털어도 안 털어지는 거. 그걸 우리는 진상이라고 그래요. 쫙 달라붙어서.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진상은 못 이겨요. 자, 외인과 기관과 그들이 누구는 못 이긴다? 바로 진상. 누구? 왜? 그렇죠. 개인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기에 이 친구들이 못 이길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재밌어. 봐봐요. 그래요. 자, 목표가 얼마라고? 12,500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하죠. 어?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요. 가만히 둬서 12,500원에 팔면 되겠네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 답은 돈 벌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어요. 그렇죠? 서울역에서 내려서 오는데 앞에 청년 둘이서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요즘은 이제 얼마나 시청률이 이델리 TV가 좋은지요. 저를 조금씩 알아. 마스크를 써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요. 자, 이제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쓸 거예요. 왜? 알아보니까. 그래요. 알아보는데요. 무슨 사람을 쳐다볼 때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무슨 벌레 보듯이. 이렇게 한번 쭉 쳐다보고 내가 쳐다보면 또 다른 데 돌리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냥. 그렇죠? 이게 무슨 타트냐면요. 종가선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 종가선차트라고 하는 건데. 종가선차트. 여기까지 봤지? 여기까지 봤지? 그러면 종가선차트를 봐. 종가선차트를. 가장 좋은 거 월봉 보면 되겠지. 아니, 그냥 종가선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길게 봐. 몇 년까지? 10년이라고 그래. 10년. 여기서 한번 정답을 줄게. 10년이야. 10년. 10년. 지금으로부터 뒤로 돌아. 그래서 10년을 봤어. 그래서 지금 8,140원이란 말이야? 목표가는 얼마라고 그랬어? 12,500원이라고 그랬잖아. 잊어먹지 마. 12,500원까지 갈까? 아니, 몰라. 갈지 안 갈지 몰라. 갈 때에는 얘네들이 꼭 표시를 하고 가거든. 어떻게? 표시를 한다니까? 표시를 한다고. 초코포인트. 그런데 저쪽에 봐봐요. 상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만 4백 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갔었다고. 갔었다고. 즉,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BPS를 두 번 더해서 그 틀 안으로 집어넣더니 1만 2,500원인데 1만 2,500원이 가긴 갔었어. 그러면 응, 10년 주기로 봤더니 가긴 갔었네. 1만 2천 원뿐만 아니라 2만 원까지 갔었어. 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있는 건물과 저때는 건물이 없잖아. 즉, 이거는 뭐예요? 돈. 이건 돈. 이건 돈. 이거죠. 이거는 돈이라는 건 즉, 뭐예요? 힘과 같은 말이죠. 돈이라는 건 힘과 같은 말이에요. 힘이 있잖아. 이게 힘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차트상 보면 저쪽 직점, 고점을 뚫어야 맞는 거지. 이 힘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나는 뭐만 믿어? 초코포인트. 초코포인트만 믿는 거야. 2042, 2054만 믿는 거지.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땡큐. 한번 꿀럭거렸어. 자, 화면 넘어가요. 응,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언제 갔냐면 이 날 갔어. 며칠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이 지난 다음에 12일이 되는 날 엄청난 거래랑을 동반해서 깔끔하게 갔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생각해보죠. 원래는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그렇게 가르쳤지. 이렇게 만나면 몇 시부터?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사버려. 그리고 안 가.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여유가 있어. 그럼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가면 이게 7%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딱 가면 매도. 또 나왔어. 또 매수 이렇게 하라고 이제 강의를 했지. 그렇지.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 얄미운 거야. 누가? 그 친구들이 얄미운 거야.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 또 비장의 무기를 판도라 상자를 연 거야. 무슨 상자? 판도라. 판도라. 아이고, 도착 안 되네. 판도라 상자를 연 거야. 판도라 상자를. 판도라 상자를 연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판도라 상자라고 그러지. 깜짝 놀랄 거야. 어떻게 놀랬냐면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가 확인이 되면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확인이요. 확인. 확인됐어? 얘 확인됐습니다. 그냥 기다려. 그래서 총 들고 기다리죠. 지금 이제 그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않지만 스나이퍼 사진. 그렇죠? 스나이퍼 먼저 아시죠? 그렇죠? 저격수. 저격수. 홀로 왜 이렇게 쓸쓸히 총을 딱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총을 딱 하나 들이대고 무릎 딱 꿇고 총을 딱 들이대고 있는 거죠. 뭔가 여기서 발견되면 그렇죠? 돈을 장전해서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렇죠? 갈기하죠? 이 날.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무슨 억가심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확인이 되면 기다렸다가 얘가 얘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 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 매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이. 많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하죠. 저는 단타입니다. 단타라고 하면 안 되지. 미안해요. 저는 단기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중기입니다. 나는 장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다른 말로 교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주식은 단기, 중기, 장기는 너네들의 성향이 아니고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면 그건 정해져 있다니까. 목표가가. 장부를 보라고. 어떤 종목이든 정해져 있어. 목표가가.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얘가 단기로 움직일지 중기로 움직일지 장기로 움직일지는 누구 맘이야? 얘네들 맘이야. 이 친구들 맘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가는 대로 간다고. 얘가 시키는 대로 간다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 숨어 있단 말이야. 여기 차도 얘들이 보글보글 보글보글 있고 여기 나무 숲에 숨어 있어야 된다. 오 개인이요. 불쌍한 개인이요. 오케이. 알겠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 기차라고 그래. 기차. 기차는 인생이야. 기차는 빠꾸가 없어. 기차는 뒤로 가지 않아.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야. 알겠지? 어디?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진짜 훌륭하신 우리 가수 한 분 있어. 내가 존경해. 그래. 우리 대관 형님. 송 대관 형님.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러니까 우리 대관 형님도 그 노래를 만들면서 부르시면서 알 거야.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신 거지. 아 그렇죠. 첫 창에 비가 내리네. 나는 그 노래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그래서 가끔 그 노래를 한 번씩 부르기는 하지. 우리 대관 형님이 나는 하행선. 하행선은 뭐예요? 주가가 그치? 주가가 그러니까 하행선인 거지. 그리고 너는 좋겠다. 상행선.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 그 얘기요. 그치? 주식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목표가는 대구가 될 수 있고 대전이 될 수 있고 서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행신역까지도 갈 수 있어. 이해 가셨어요? 그러나 어디서 산다고? 부산에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렇지? 부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부산이야. 부산. 부산이라고. 목표는 어디요? 대전이 될 수 있고 서울도 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각각의 역이 있잖아. 중간중간 쉬잖아. 대구에서도 쉬고 대전에서도 쉬고 천안에도 쉬고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그때가 이거를 초코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도록. 그래서 부산이 금융의 산실이야.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어디 있어? 아니야. 여의도가 아니야. 부산에 있어. 이런 부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그렇죠? 그 유명한. 그렇지. 최고의 유사수신행위의 큰 사건의 배우들은 거의 그쪽 출신분들이 많아. 그렇지? 그래요.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이상한 데 서서 그렇지. 그렇죠. 불법이라 이거죠? 지금도 테헤란노에 되게 많아. 자,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기다렸다가 얘 움직일 때 한다니까. 그래요. 이 방송을 혹시 보실려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우리 주포 여러분들 그리고 각 회사 2천 개 종목을 상장시킨 우리 주강사의 수장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2021년 6월 첫째 주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짝 오늘 맛보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언제 한다고? 이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렇죠? 샀죠.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사가지고요.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면 파세요. 그리고 또 사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표가는 얼마예요? 9,200원까지 갔어요. 괜찮아요. 목표가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1만 2,500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여기가요. 싯가로부터는 25.54%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을 거예요. 얘를 캔들로 그리면 중심에 여기도 3등분이에요. 아셨죠? 우에도 3등분이고 그래서 3등분 첫 번째 이 라인으로부터 선을 긋는 거죠. 퍼센트는. 그럼 어떻게 나와요? 3, 그리고 7, 그리고 14 이렇게 나온다. 그게 변함이 없다니까요. 3, 7, 1, 4, 2, 8, 5, 6인데 2, 8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 너네들이 안 갈 거니까. 그리고 14에 시작해서 2, 8에서 움직이는 종복. 즉 14%에서 28%대의 움직임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자제력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럼 저는 고마운 거죠. 여기를요. 여기를 조금 좀 그렇죠. 여기 이 부분, 다 부분. 다시요. 이쪽 부분을 좀 확대를 했네요. 여기 원래는 이렇게 갔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원래는 이렇게 갔었다. 그 얘기예요. 시작해서 살짝 늘렸다가 쭉. 어우 그래요. 25%에는 28%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14% 이하에서 너네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초코 포인트. 아주 섬멸하기 위해서 작사를 되겠죠.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짜잔. 땡큐. 오케이. 자, 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가리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안 했어요. 에리디아입니다. 에리디아 2042 SBS 콘텐츠 오브 4월 30일 매매 상황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죠.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이 날은 4월 30일 이때 확인하고 포착한 성소장은 엄청난 돈을, 돈보따리를, 이게 돈이거든요. 돈보따리를 준비했다가 기회가 오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나가리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가리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상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에리디아입니다. 에리디아. 이걸 억지로 사전으로 찾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에리디아 2042입니다. 2042. 스트롱 넘버입니다. 2042 SBS 콘텐츠 오브 4월 30일 2042년에서 봤을 때 SBS 콘텐츠 오브 4월 30일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 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분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시간상으로 어떻게 시간이 걸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소장의 투자 비법 프랜카드가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색깔을 잠깐 보시면 바탕화면에 흰색으로 표시되고요. 저쪽에 무슨 색? 그렇죠.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밑에 시간을 잠깐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저 색은 바로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1시까지가 되겠고요. 여기 1시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1시부터 이 흰색은 바로 3시, 30분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작은 바로 1시가 되겠죠. 1시가 되겠죠. 그렇죠? 1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시가 되는 거예요. 1시, 1시, 1시. 이걸 보면서 이상한 게 좀 발견되지 않나요? 이상한 게 발견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저는 정말 놀라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셨나 보네요. 다시 한번 이 화면을 그냥 2번 카메라로 한번 갈게요.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요. 요즘은 TV를 거의 70인치, 80인치, 65인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확대돼서 나와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아니, 농담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구간이에요. 구간. 구간이에요.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구간을 제가 지금 잠깐 그려볼게요. 구간, 구간. 구간을 한번 그려볼게요. 구간, 구간. 어떤 구간. 그렇죠. 이게 특정한 분봉이에요. 그러니까 1분봉이 됐든 몇 분봉. 2분봉이 됐든 5분봉이 됐든 10분봉이 됐든 각 구간. 5분봉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5분에 하나씩. 1분봉은요. 1분에 하나씩. 1봉은요. 하루에 하나씩. 어, 몰랐어요? 주봉은 주에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다시 카메라를 키워서 밑에 하단 부분을 한번 보고. 볼까요? 응, 그래. 봅시다. 짜잔. 봅시다. 밑에 얘를 내리셔야 되고요. 밑에 구간을 좀 보시면 좀 눈치채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기가 고수라고 지칭하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동봉이요. 줄었다 늘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안 가요? 12시에서 12시 반. 12시 반에서 1시. 1시에서 1시 반. 1시 반에서 이 구간이 왜 이래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캔들이 보인다고요? 웃기고 있네요. 뭔 캔들이 보여요? 뭔 캔들이 보여요? 구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캔들 크기가 막 커졌다 줄었다 이럽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만. 오케이. 됐어요. 상관없어. 나하고. 그런데 얘가 언제 움직이냐면 이날 움직였네? 이렇게 신호를 딱 준 거야. 이날. 30일날.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거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계속. 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100%라고 그러고 이거를 기차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어디서 탔어? 부산에서 탄 거야. 목표가는 서울이겠지. 오케이? 이게 변하지 않는다니까? 이거를 변할 수가 없잖아. 바뀔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다시 나왔네. 호가 딱 하나야. 안 보이지? 얘 시가하고 얘 시가하고 딱 한 호가 차이라니까? 가만히 툭 건드려봤다가 됐어. 아무도 없냐? 가자. 이걸 초코 포인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난 또 샀지. 야, 여기서 5천만 원 사고. 야, 기분 좋은데 5천씩 가. 5천만 원. 그래. 이것도 5천만 원. 왜? 살 수 있어. 어쨌든 샀어. 그렇지? 그러고 팔겠지? 크게 욕심내지 않아. 대개. 내가 표기를 대개 뭐라고 그러냐면 한 7%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한 3%만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날은 20%가 넘게 갔거든. 어쨌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50에 100, 150에 200, 300, 400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고요. 오케이, 됐어요. 얘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위에 뭐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OR밴드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밴드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HTS,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도 없어요. 저만 보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하지 그 얘기예요. 응, 알았어. 왜? 그만해. 알았어. 왜? 쟤를 집에 가는데? 그래, 나도 집에 가자. 가기 전에 여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끝을 낸 거라고. 오케이? 가기 전에 끝을 낸 거지. 뭐라고요? 0.14에서 이게 지금 얼마 갔다고? 25%가 갔던 종목이요. 그랬던 거라니까. 30일. 아까 일봉차트 기억나세요? 자, 여기 보자. 그리고 여기 보자. 자, 4월 30일 금요일이고. 4월 30일 금요일이요. 시간은 13시 42분이고. 여기는 14시 22분이야. 시가보가 7,280원. 여기는 7,290원. 딱 한 호까지. 이게 불특정 다수가 매매를 하는 거야? 불특정 다수가 서로 사고 팔아서 만들어지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연이지 그냥 우연. 그래, 우연이라고 그러자. 우연. 그래. 그게 편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 얘기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오케이 바리, 땡큐바리 퍼센트는 얘는 얼마느냐. 그렇죠. 27%입니다. 어? 저기가 25%예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 2.45. 마이너스 0.14에서 마이너스 2.45에서 25.54까지 간 거야. 그러면 27%예요. 저기서 저기서 저기까지 선을 거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나고 HTS 열어서 이 종목을 두들겨서 저 시가로부터 여기까지 선을 딱 대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퍼센트. 상태값으로 하면. 맞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초코포인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초코포인트. 이 선이 뭔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오케이. 그냥 이 선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검정선은 시가야. 됐지? 그리고 이 빨간선은 시가로부터 3%야. 이 파란색선은 시가로부터 7%야. 그런데 여기 무슨 선이 하나 있지? 이 선은 뭔지 알아? 회색선인데 이게 정적이야, 정적. 정적 변동성이라고 해서 10%가 올라가면 수돕이거든. 응, 그래. 그리고 이 고동색선은 여기 시가로부터 이거를 14%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이 그려. 14% 되면 얘를 끝 자라버리겠지, 그렇지? 내가 매도하겠지. 천천히 여기서 파티가 한창일 때 뭘 빼는 거예요? 이게 접시를 빼는 거예요. 접시를 빼겠지, 그렇지? 이게 제일 안전한 거지. 문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면 안전빵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얘기 들어봤어? 이렇게 된 거예요. 매매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확인되면 기다렸다가 훅, 그렇죠? 이거를 타이슨 매매라고 그래요. 됐죠? 이거예요, 이거. 이 금액을 시가로부터 정확하게 금액을 쳐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보셨던, 처음에 나왔던 초크포인트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서부터 7% 선을 그는 순간 여러분들 경악을 하실 거예요. 누가? 주포들이. 저 녀석 뭐하는 녀석이야? 라고 하겠지. 나 외계인이라니까. 2042년에서 왔어. 자, 오케이. 이렇게 생겼었다고. 이해 가셨어? 왜 이렇게 생겼다고. 이 금액, 이 7%의 금액을 잘 기억을 해봐. 이 금액과 이 분봉을 잘 기억을 해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심심하니까 방송 끝나고 궁금하지. 들어가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렇지? 공지 하나 드릴까요? 내일 말이에요. 포토사이트에다가 신대가라고 치면요. 맞죠, PD님? 신대가라고 치면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거기서 내일, 다음 주에는 안 해요. 내일이요. 한번 와보실래요?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장중에 8시, 마우스는 대지 마요. 털보 아저씨 같아요. 내일요. 8시, 제가 한 40분이나 45분에 방송을 열었게요. 들어오셔서 좀 디테일한 내용, 이런 종목들의 실제적인 움직인 차트, 분봉 차트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셔요. 선착순 700명 아셨죠? 고맙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초크포인트. 그래요. 얘는 뭘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그리티라고 써 있네요. 그리티. 그리티라고 써 있는데 얘는 뭐예요? 손가락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가 시작이고 얘기하세요. 여기가 종가요.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라고. 그래? 아니야. 이건 양봉이 아니라 은봉이라니까. 양봉은 이렇게 생긴 거고 은봉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양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자꾸 뭐든지 다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종가 선착대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 야, 얘가 종가잖아. 얘가 종가고, 종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아니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종가 선착대로 표가 안 나. 그런데 캔들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식한 말로 갭 상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붕, 붕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붕 떴네? 이렇게 해야 되나? 붕 떴네 이래야지. 갭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거 많이 쓰는 애들 주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처럼 그냥 무식한 말을 쓰라니까. 내가 무식해서 무식한 말을 쓰는 거야? 여러분들 집중을 유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 슬퍼나도 그런 말 쓰기 싫어요. 그렇죠? 이런 짓을 하면 우리는 이날 예를 보면서 참 고맙지. 야, 고마워. 고마워. 너 너무 고마워. 그렇지? 너는 모르는 거야. 꽁이야, 너 꽁. 너는 모르는 거야. 그냥 머리만 쳐박으면 이 꽁다리가, 뒷꽁지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캔들이라는 게 너무 예쁜 거야. 보이잖아.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고 쓰이냐면 2021년 5월 28일. 5월 28일. 자, 그리티라는 종목인데요. 그리티라는 종목인데 종가가 19.79에 끝났고요. 고가가 25.04 이렇게 같네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저쪽에서 이렇게 오죠. 회색 화살표하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초코포인트, 초코포인트, 초코포인트. 그렇죠? 걸려든 거예요. 매복이에요. 거리랑은요. 어마무시하네요. 그래요. 무려 2천만 주가 넘습니다. 오! 2천만 주 곱하기 한 4천 원 해봐요. 자, 2천만 주 곱하기 4천 원. 한번 계산해봐요. 방송 보면서. 암산이 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렇게 좀 발생이 되네요. 그래요. 발생이 돼요. 그래요. 발생이 돼요. 다시 한번 계산해봐요. PD님. 2천만 주 곱하기 4천 원은 얼마인가요? 라고 계산해보셔야 돼요. 그래요.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권PD님. 고맙습니다. 자, 봐요. 이거를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걸 제 말로는요. 확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동안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버려. 어떻게 사버려 그랬죠? 몇 시부터?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사버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왜? 개인은 뭐래요? 직장이 있잖아요. 그냥 사버려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투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속칭 나가리 매매는 전업이에요. 이거를 업으로 하는 분들. 이거는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직장인들은 그냥 사서 가만히 뒀다가 내가 얘기하는 목표가 주변에서 보이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하루 종일 봐야 되잖아요. 화장실 들락드락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요. 자, 물 뺐어요. 그냥 확대했어요. 자,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뭐라고 해요? 왜? 파란색은 종가, 포크. 두 번째는 훈터 들어갔어.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 유명한 축구 포인트. 이렇게 셋이 삼지창이. 그렇죠? 이렇게 딱 잡고 푹 꽂아버리는 거죠. 게임 끝. 자, 오케이. 얘는 오케이. 7%예요. 7%. 7%. 됐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드린 거죠. 오케이. 강의를 드린 거예요. 잘 봐요. 자, 이 종목 34%. 흑자. 밑에 가봐. 21에 600. 응. 하나 더 보라매. 오. 안정성 지표. 뭐래? 이야, 600%가 너버야. 오, 그래. 좋아. 이거를 기가 막히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이게 원칙이지. 근데 아니더라도 상장폐지 안 되는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오케이, 여기까지 합격. 자, 그럼 이제 다음 화면을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너 이름이 뭐니? 3697입니다. 오, 그래. 저는 BPS가 3697입니다. 그래. 그래서요. 3697 더하기 3697은 7394원인데 75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6250원입니다. 24원입니다. 그래. 뒤로 돌아가 봤어? 뒤로 돌아가 봤어? 예, 뒤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주기로 보니 저쪽에 보니까 보이시죠? 8,225원. 안 보인다, 저쪽에. 그때 보여야 돼. 야, 어떻게 해. 여기 보여야 돼.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고맙습니다. 그렇죠? 8,200원. 그렇지? 다시 한 번. 너 이름이 뭐니? 3697이요. 더해봐. 예. 7394원이요. 목적가는 6250원이요. 그러면 잘 봐봐요. 저기는 8,000원대 갔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겠지. 지금 얼마예요? 4,000원. 6250원이라니까. 그 안에서 뭔가 포착이 되면 초코포인트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분봉해서 초코포인트가 발생하면 들어가서 때리고 나오고 때리고 나오고. 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듬 말고 100만 명만 이걸 이대로 진행한다면 세계 금융 강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 번요. 6,250원. 오케이. 그래요. 궁금해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5월 28일. 어저께 이게 금요일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 아니야? 28일이. 그렇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갔냐면요. 그 다음날 이렇게 갔어요. 이걸 좀 지어봐요. 고마워요. 지금 내가 안 보인다. 5월 31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건 어제 그저께예요.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뭐래? 0.75에 시작해서 1.38까지 빠졌다가 14.14까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 그래? 여기서요. 7%고요. 소장님이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사라고 해서 연락이 샀더니 이날 감사합니다. 이라는 거예요. 오, 그래. 원래는 전업투자는 이게 확인이 들어가는 거지. 확인이 되면 이날 매복해서 기다렸다가 분봉해서 아주 그렇지. 문학적으로 그냥 쓸게. 박살낸다. 이렇게 보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인지 잘 볼까? 오케이. 잘 보자. 이걸 뭐라고 그래? 아, 벌써 시간이 다 됐네. LED야 2040, 2042 그리티 5월 31일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띵. 이렇게 됐고요. 띵. 오, 이렇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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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이날 발생한 모습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는 거죠. 3% 더하기 7%는 10%야. 그래. 이거를 정적 변성이라고 그러지. 3, 7, 1, 4. 여기서 그냥 스탑 하는 거죠. 이쪽에 화살표. 14까지만 가는 거지. 더 안 가. 그러고 쭉 내려앉죠. 끝. 그러니까 저기서 들어가서 이게 며칠 있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예요. 제가 왜 이 화면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빨리 끝내느냐 하면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느냐. 이거 좀 분봉이에요. 척하지 마세요. 분봉이 척하지 마시고요. 안타깝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되는 대로 최대한 숨겨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에리디아라는 내용으로 2042라는 내용으로 스트록넘버입니다. 고대 그리스 언어죠.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좋은 내용 가지고 또 힘차게 이 그리티를 부여잡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무료방송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남시간 좋은 고운 밤 되시고 저는 이만 멀리 저멀리 대전으로 또 부지런히 기차를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